귀요미 안녕 나는 승민이야 일단 오늘 하루 잘 보냈어 내가 지금 이 옷을 입고 있어서 굉장히 당황스럽겠지만 나는 지금도 벌칙 수행 중이야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12시가 다 되어가는데 사실 나도 오늘 굉장히 행복한 하루를 보냈어 이렇게 백일하게 와가지고 우리 아기빵이랑 민우 형이랑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가는 것 같아 우리 깜찍이 귀요미 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돌아와서 지금 이제 눈만 감으면 딱 꿀잠 잘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일도 이 영상 보고 기분 좋게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하루를 보내 보자고 오늘 봐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옷은 정말 당황스러울 거야 하지만 이쁘니까 귀엽게 봐줘 잘자 굿나잇 너무너무 고맙고 네